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 으로 가장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아마도 부정선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순회부일 것입니다. 대개 똑똑하고 선이 굵은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니까 중언부언 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간단 명료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1973년생으로 올해 49세입니다. 그의 발탁을 대환영하는 사람들과 그의 발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는 크게 나누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 저는 그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입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실력일게 검찰이란 것이 몇백 년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습니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제 논평입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멋진 표현 입니까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언론은 사실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범한 직업에 따른 그런 역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언론이 사실을 잘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잘 살게 되면 국민들은 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본말을 전도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제쳐두고 부정성거를 해서 권력을 훔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역죄이자 역모죄이자 반란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구상 차원에서 거치지 않고 부정성거를 감행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다섯 번이나 감행했습니다. 세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미수에 거쳤습니다. 이번 3구 대선도 미수에 거쳤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미수에 거쳤습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당선인의 최척근입니다. 수사 공정성 우려도 나오는데 수사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주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과 같이 일했던 것 말고 일할 때 저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인년의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것으로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년의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터뷰 가운데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한탄한 적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치고 의인이 이렇게 없는가 이 나라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의인이 없는가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소신도 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치 짐승떼처럼 저렇게 몰려다니는가 그리고 부하내동하는가 이런 썬소리를 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 것일까 이미 일어나버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의 눈치를 보면서 입조심을 알고 벌벌 떨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에둘러가는 지식인들, 얼룩인들, 정치인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신과 강직의 그런 상징으로 불리던 한 인물은 이번에 국회의원 자리를 꽤 찾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경선 과정에서 보인 소위 선거 공정성에 대한 그런 입장은 너무나 모호하고 시중에 평범한 범부보다도 못한 그런 우유부담과 소신함을 보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는 아직 젊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소신껏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소신껏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행보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소신껏 삽시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데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tre가 끝으로 인정한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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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야보고 합니다.